나 왜 이러니 너만 떠오르고 힘든 일에도 웃음만 나오고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했어 모두 이상하게 나 쳐다봐 감추려 해도 어쩔 수 없는가 멈추려 해도 그럴 수 없는가 하루 종일 가득을 쳐버린 너를 이제 멈출 수 없는 건 말까 틀려요? 틀려요 저의 말? 제 말 들려요? H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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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왔어요 여러분 It's been a long time 실화냐? 너무 오랜만에 왔고 요즘은 제가 뭐 하냐면 저의 연습하고 있고 요즘 작업도 하고 있고 음악도 하고 헬스도 다니고 엄청 큰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얍 여러분 솔직히 제가 사진 보면서 평소에 우리 활동하면서 진영이랑 제 본명 좀 더 잘생겨진 거 같아요 원래 잘생겼지만 더 잘생겨진 거 같아요 그 잇목구비가 나온 거야 짜증나게 잘생겨서 너무 잘생겼잖아 진영이도 항상 뭔지 알지? 그거 있어? 이렇게 화보 찍는 거 진영이 이거 보고 가지마 나한테 이번에 근데 정말로 예술은 이렇게 하는 거는 즈음 예술은 조금 더 잘생겼어요 모든 걸 다 준대도 바꿀 수 없고 모두 다 잃어도 괜찮은 난 이제 어떻게 지독하게 빠졌어 괜찮아졌어 너 아닌 일들이 안녕하세요 저 또 왔습니다 네 지금 8시 33분 인데요 생방송 끝나고 제가 어 우리 대기실에 와서 대기실 가서 살짝 축 살짝 그 멤버들끼리 이렇게 서로한테 수고했다고 스태프분들한테 매니저분들한테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옷도 갈아입고 준비하고 차를 탔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우리 제가 다음 스케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날씨 좀 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반팔 입고 다니지 마세요 아직도 춥습니다 네 그렇다구요 아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댓글 한 두세 개 정도 읽고 지금 끝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음 스케줄이 곧 시작 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운동 끝난 다음에 40분 뛰고 나서 어떤 신곡요 아 어떤 신곡 듣고 싶습니까 한심할지 한심할지 몰라 내가 듣한 리얼 러브 들었나요 들었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 스케줄 늦었습니다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여러분 저도 저 지금 이만 일하러 갑니다 굿나잇 고 tipo 도